안녕하세요 장영은 채널의 장영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악기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특이한 악기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악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카주 라는 악기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 악기는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악기는 굉장히 특이한 소리가 나는 악기인데요. 소리는 혹시 생일 파티나 이런 파티 때 뿌 뿌 불면 앞에 말린 게 이렇게 쭉쭉 펴지면서 나오는 그 요상한 피리를 아시나요? 그 뿌 뿌 소리가 나는 그거 하고 굉장히 비슷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 같은 경우엔 이 부분 이 부분에 얇은 떨림막이 있습니다. 이 떨림막이 떨리면서 진동에 의해서 신기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악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플라스틱으로 된 카주 같은 경우엔 이 떨림막 교체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쇠 재질로 된 카주를 구입을 했고 이 부분에 떨림막이 교체가 가능한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에 좀 금색이 나는 이 부분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떨림막 교체가 가능합니다. 안에 있는 이 떨림막을 빼서 다른 새로운 떨림막으로 교체가 가능하고요. 저도 지금 떨림막이 많이 늘어진 상태라 소리가 제대로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떨림막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옆은 떨림막이 없어서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카주를 대략 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카주 같은 경우엔 플라스틱부터 혹은 다양한 모양의 카주까지 굉장히 여러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델마다 가격도 상당히 천차만별인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기 두 번째 악기는 에그 쉐이커입니다. 계란하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쉐이커 인데요. 기본적으로 쉐이커 라고 하면 모양이 물론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보통 작은 원기둥 모양 안에 모래 같은 소리가 나는 물질이 들어가 있고 흔들면 소리가 나는 악기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에그 쉐이커 라고 해서 달걀 모양으로 된 쉐이커 입니다. 안쪽에는 동일하게 저도 안에 들어간 게 뭔지 자세히는 몰라요. 모래일 수도 있고 쇳가루일 수도 있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안에 있는 가루들이 안쪽에 부딪히면서 이런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에그 쉐이커 같은 경우엔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저도 몇 천원인가 밖에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램별로 색깔이 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들어있는 게 저는 40g짜리를 구입을 했고요. 10g부터 50g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악기고요. 이런 아카펠라 등에서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공연 이런 데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이 계란 모양으로 된 에그 쉐이커를 구입을 했지만 쉐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란 모양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양의 쉐이커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제가 봤을 때 쉐이커는 다들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면서 재밌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악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 보라색 집에 들어가 있는 악기는 바로 아이리쉬 휘슬이라는 악기입니다. 이런 악기인데요. 딱 보셨을 때도 아시겠지만 피리 종류의 악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여섯 개의 운지 구멍이 있고요. 취구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코더는 아시다시피 뒤쪽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리쉬 휘슬은 뒤쪽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저는 렐을 쳐듬으로 하는 디키 아이리쉬 휘슬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리쉬 휘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입하면서 보니까 재질이 상당히 다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니켈로 된 아이리쉬 휘슬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5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을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요. 제가 구입한 니켈로 된 아이리쉬 휘슬 말고도 황동이나 혹은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었는지 기억은 정확히는 안 나네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재질에 따라서 음... 가격도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5만 원 정도 때 되는 아이리쉬 휘슬을 구매를 했지만 제가 구입한 것보다 훨씬 고가의 아이리쉬 휘슬도 있었고요.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휘슬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음... 2만 원... 만 원에서 2만 원대 정도가 조금 저렴한 아이리쉬 휘슬 그리고 제가 구입한 4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 4에서 6만 원 사이의 휘슬리 한 중간대 정도 그리고 좀 더 비싼 고가의 휘슬들은 10만 원 가까이도 하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휘슬 소리 같은 경우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신 음악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타이타닉의 OST로 유명한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앞부분에 보면 피리 소리 같은 소리가 나오죠. 그 소리가 바로 이 아이리쉬 휘슬의 소리입니다. 상당히 맑고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 악기이고요. 얼핏 들으면 리코더와도 조금은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리쉬 휘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구매를 하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야 됐는데 제대로 연습을 못했어요. 이 아이리쉬 휘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테크닉적인 면에서 다루기가 쉬운 악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리쉬 특유의 소리를 내려면 솥음짓법과 그리고 이런 소리를 내는 방법들이 굉장히 연습에 연습을 해야 좀 아이리쉬스러운 분위기가 제대로 나는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연습을 하다가 마저 다 연습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거의 까먹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리쉬 휘슬도 취미 용어로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취미로 악기를 조금 너무 고가가 아닌 중간 정도의 가격 그리고 혼자서도 연습할 만한 악기를 찾고 계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리쉬 휘슬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 보라색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악기가 배송이 왔을 땐 이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그냥 이렇게 담겨져서만 왔었어요. 딱 이렇게 왔었는데 이렇게 그냥 두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이걸 집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리쉬 휘슬은 제가 직접 펠트지 집에 있던 펠트지를 사용을 해서 악기 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악기 집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anth buns typing 스포츠